한국의 지리적 가치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일본을 억제하고 중공을 찌를 수 있는 위치다라는 말입니다. 100점짜리 진단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극동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러시아는 논회를 하고 미국, 일본, 중공, 북한 관점에서 한국은 무게의 중심, 균형축 그리고 전쟁의 억제자와 조정자입니다. 한미의 관계가 굳건하면 중공과 북한은 유의미한 추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남아 빈곤국뿐이죠. 반대로 한국이 중공과 북한 편에 서면 미국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감당해야 하며 동시에 일본을 중무장시켜야 합니다. 호주를 최전선으로 끌고 와야 하며 국방비에 버금가는 예산을 들여 동남아 빈곤국을 단속해야 합니다. 극동 전선을 물려야 하는 미국 처지를 러시아가 그냥 두고 볼 리도 없겠죠. 극동 정세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매개서마 유럽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나토 회원국이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예산과 병력으로 나토 회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테고요.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성문은 한 곳뿐이겠죠? 이런 성문을 미국이 지킨다고 했을 때 미국은 세계 전체와 경쟁에도 능히 이깁니다. 제한적인 전선임으로 전력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켜야 할 성문이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반드시 뚫리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극동 전장에서 천의 요새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중국해와 대한해연만 틀어막으면 중공과 북한은 태평양에 발을 들일 수 없으니까요. 한국이 중공과 북한 편이라고 가정하면 딱 한 줄로 극동 정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괌도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 말다 한 거죠. 전쟁은 어떻게 발발하게 될까요?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단히 사소한 이슈가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좀 모호하죠? 간단합니다. 전쟁에 이르기까지 명분을 쌓는 과정이 있습니다. 명분은 쉽게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끝내 다 쌓였을 땐 사소한 트집 하나가 방아쇠를 당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극동 정세는 어떨까요? 명분이 넘치도록 쌓여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또는 그냥 기분이 나빠서 꼴 보기 싫어서 따위의 핑계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관점에서 이런 위기를 억제하거나 중지할 힘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문재인 정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죠. 그저 위치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 발 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키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한미일 관계가 굳건하면 중공과 북한을 완벽하게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야말로 전쟁의 억제이자 중재죠. 이미 중공에 의지하는 북한은 볼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공이죠. 한반도 출구가 막힌 중공이 의지할 곳은 동남아 빈곤 국뿐입니다. 일대일로 뻘짓을 거듭하며 동남아 일대를 휩쓴다고 해도 진출 가능한 곳은 고작 인도양입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가들이 양식장과 다름없는 곳이죠. 기껏 진출했더니 상대가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의 해상 전력이네요. 중공으로서는 살고자 뚫은 생각했지만 실상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중공은 한국을 복속시키지 못하면 어떤 변수나 경우의 수도 없이 등가죽이 배에 달라붙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이 세계를 거스르며 자초한 답도 대단히 큽니다. 뭐, 이게 공산사회주의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패권이란 미국이라는 거인이 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필수 영향분입니다. 패권을 상실하면 미국이 내려놔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만 정치 기득권은 패권을 상실하는 즉시 역사의 죄인이 되어 저분당하겠죠. 조금의 과장도 없이 극동정세의 미 패권에 최소 8알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동정세는 지리적 조건으로도 그렇고 중공과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간섭하는 탓의 모형새도 그렇게 되어버렸고 한국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미국과 중공의 한국은 필수군요. 이번 대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한미의 자유주의 동맹에 관한 인식을 기준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각각의 안보관도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겠죠. 저는 전쟁 논자는 아닙니다만 필요한 전쟁은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전쟁이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겠죠. 한미일 군사동맹이 주도하는 전쟁 즉 중공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전장은 한국입니다. 상대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연합군이겠죠.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목숨과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중공 복속을 막아야만 지켜지는 패권이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이 퍽퍽하고 문제인 이재명 따위에 투표하는 개돼지 국민성이 저주스럽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전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시계 개탄에도 분결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니까요. 그저 경제 재생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실제로 죽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상 이상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